안녕하세요. 다음 스포츠 시청자 여러분.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김세인이라고 합니다. 제가 여기 왜 왔냐고요? 여기는 대전사회복지관이에요. 여기에 온 이유는 지금 희망산타원정대가 여기 와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정말로 궁금하시죠? 그럼 한번 희망산타원정대를 만나보러 가시죠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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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 저 세인이와 함께한 산타원정대 어떠셨나요? 정말 한겨울이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. 2012 시즌 하나 이글스 선수들의 좋은 하락 기대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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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